박미라님의 슈퍼챗 고맙습니다. 고성국 칼럼 저는 이재명의 단식쇼 특히 수액 금식쇼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부결호소 이것으로 이재명의 바닥이 다 드러났다. 이것으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결정적 자충수단 자, 보십시오. 부결하면 방탄이 되고 가결하면 당이 분열되는 그야말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이 딜레마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 이 딜레마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이재명이가 스스로 만들었고 이재명이가 스스로 스스로 지각 땅을 파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어. 수련이 바깥에서 문을 열어줄 방법이 있습니까? 완전 자충수단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서울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당내의 심각한 내용 상태가 시작될 겁니다. 이게 상황이 심삼치 않다고 이재명이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황당한 부결 호소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어떻게든 검찰에 떠넘기려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육보하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내용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원에 실려간 날 검찰이 딱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는 그 전에 예고가 돼 있었고 이재명이도 18일쯤 영장 청구할 거야 라고 예상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음모론도 좀 최소한의 기승전결이 좀 갖춰줘야 사람들이 쏘아 넘어가주지. 그래 놓고 어제 의청 열었어요. 이재명이가 단식 수액 금식 와중에 쓴 메시지입니다. 부결 호소 메시지를 발표하고 나서 의청을 열었어요. 어떻게 씁니다. 다들 나와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80명 넘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해서 우리가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럼 아예 없어졌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2, 30명은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의 부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표결을 해서 찬성해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을 의청해서 주장한 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못 믿게 된 이재명이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부대를 동원해. 그게 헷달들. 제 딸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다 부결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해서 종교 신앙고백 받듯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뭐든 뭐든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식의 패거리 정치에 굴복해서 입장문이건 뭐건 약속이건 이걸 인정했다는 자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법기관 자격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 다시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아니 자신의 소신이 부결이면 소신껏 부결표 던지고 소신이 가결이면 소신껏 가결표 던지는 것이지 뭔 개딜들이 뭐라고 이것들이 몰려다니면서 몰켜다니면서 당신 입장이 뭐야 하고 마치 십자가밟기 강요하듯이 할 때 거기에 굴복해서 나는 부결시키겠어요. 이건 거의 항복문서 써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치인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런 거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쪽팔리지 않냐 이 말이 인간적으로 그런 자들이 무슨 얼굴 쳐들고 다니실 수 있겠느냐 이 말 지금 한 84명 정도가 부결시키겠다는 인증 문자를 해갖고서 저 개딜들한테 준 모양입니다. 개딜들 이거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84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름을 올려놨어요. 160명쯤 되니까 절반쯤 한 거예요. 절반쯤 별거 아니에요. 아직 절반 정도는 개딜들의 위협에 협박에 굴하지 않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시켜서 내가 한다고는 안 해. 라고 아직은 최소한 마지막 자존심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압박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84명이 더 늘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명단이야말로 내년에 절대 국회에 입성시켜서는 안 될 명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들이 잘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총선을 치르다 보면 꼭 국회에 입성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 오늘 뉴페이스 진행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소개해놓은 이런 사람들은 꼭 국회에 입성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면에 저 사람은 절대 국회에 다시 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명단이 지금 개딜들이 만들어놓은 84명의 이 명단이에요. 더 늘 수 있겠는데 90명이든 100명이든 이 자들 다시 국회에 내보내면 개딜들 심부름이나 하는 자들이에요. 이재명이가 완전히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전 쫄보라고 하는 걸 전 세상에 알렸어요. 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지금 너무 두려워요. 그것처럼 이재명이처럼 같이 무너지고 있는 그룹이 또 하나 있어요. 철옹해. 철옹해. 김남국이 최강욱이 황운하 이런 것들 세 팔에 지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이가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를 하면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는 석 달 전에 자신의 대국민 약속까지 헌신착 처럼 갖다 버리고 있어요. 너무 겁이 나니까 석 달 전에 괜히 폼을 한번 잡았다가 그거 엎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20일 넘게 간식에 금식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정치인은 명분을 잃으면 그걸로 깨지 여든 야든 큰 정치인이든 작은 정치인은 대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월급쟁이 월급쟁이 사장 월급쟁이 국회 인 거예요.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자신을 방탄하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나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명분도 다 집어던졌다 수술 정치인이 자기 감옥에 안 가려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그 명분까지 다 집어던졌다 수술 이건 이재명이의 정치적 파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이의 결정적 자충수가 됐다 우선국 칼럼이었습니다 이재명이의